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주린이 MC 원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레버 가져와봤어요. 기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니레버도 우리 근처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상표긴 하죠. 브랜드긴 한데 사실 상표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P&G, 프록터 엔견블처럼 굉장히 다양한 생필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각자의 브랜드가 더 유명하기 때문이죠. 영국과 네덜란드 국적의 세계적인 생활용품 다국적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영국에 레버 브러더스가 있었고요. 네덜란드에 마르하 리너 윈이라는 기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둘이 1929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마르하 리너 위니의 유니, 이걸 영어로 읽으면 유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레버 브라더스의 레버, 이거를 합쳐서 유니레버가 됐다고 합니다. P&G와 함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임에 틀림이 없고요. 본사는 역시 영국의 런던, 그리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아직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개의 브랜드를 통해서 생활용품, 화장품, 식음료, 동물사료, 화학약품까지 취급하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는 도브 비누, 샴푸, 뭐 이런 것들 도브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홍차 브랜드 립톤, 립톤 아이스티, 맛있죠. 소스 브랜드 라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화장품 브랜드로는 폰즈가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폰즈라는 화장품. 립앤아이 리무버를 유명해요. 어, 그렇군요. 유명하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바셀린은 알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바디케어 용품 바셀린, 그리고 수프 브랜드 크노르, 마요네즈 브랜드, 헬만스 베스트푸드, 아이스크림 브랜드, 월스, 매그넘, 코네토, 비엔네타, 벤앤젤리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답게 현재 세계 88개 국가에 진출해서 제조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이한 점이 이제 상품마다 이제 브랜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니레버라는 이름보다 각자의 브랜드를 좀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브랜드를 각 나라별로도 또 다르게 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현지화 전략과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2년에 태평양 화학과 기술 제휴를 맺어서 되게 비슷하죠. 어울리죠. 태평양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손을 잡았던 것 같고 그래서 리도 클로즈업을 판매했다가 1985년 애경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해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한국사무소 유니레버 코리아를 세운 뒤에 그 이듬해 현지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유니레버 코리아 이렇게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최근 이슈가 뭐예요? 제품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다고 느껴졌는지 그걸 좀 줄이면서 비용 컨트롤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립톤 브랜드를 포함한 차 사업 부문 그리고 퍼스널 케어 사업 부문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사나 기업 상장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본부의 합병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마진율이 낮은 사업 부문은 매각하고 수익성이 높은 브랜드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본사까지 합병하는 걸 보면 확실하게 뭔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떤데요? 유니레버의 작년 총 매출이 450억 파운드를 기록했고요. 13개의 브랜드가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81%의 브랜드는 시장에서 1, 2위의 판매량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29일에 발표했던 1분기 실적을 봐도 매출은 전년 대비 5.7% 판매량은 4.7% 가격은 또 1% 늘어났고요. 시장 추정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특히 주력 부문인 뷰티와 퍼스널 케어의 고급 제품들의 매출이 21% 늘어났고요. 비타민, 미네랄 및 건강 보조제의 매출은 54% 증가했습니다. 뭐 이게 그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뭔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잘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느꼈는지 매출과 수익을 매년 3에서 5%씩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편, 합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 나가자, 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 전략은 뭔가요? 위생, 스킨케어, 고급 뷰티, 기능성 영양제, 식물성 식품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 좀 착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능성 영양제, 식물성 식품, 그러니까 건강, 환경 보호 이런 쪽에 조금 더 ESG 경영이라고 하죠. 요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래서 건강 보조제도 상당히 중요해졌고 환경에 대한 얘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단순히 어떤 나라의 요구라든지 전 세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호도 이것과 비슷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품질의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래도 몸 챙겨서 비싸도 사야 돼, 먹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면 그러면 조금 비싼 거를 내놔도 유니레버가 내놓은 거면 믿을 수 있어 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 매출 확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등의 신흥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또 나침반 전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인도와 중국 시장. 인구 10억과 13억. 3억. 합쳐서 30억 정도. 이 시장을 소비재 제품 기업들이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또 노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추가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규 투자나 새로운 M&A 이런 소식은 없나요? 유니레버가 이런 쪽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식물성 대체육류 제품 쉽게 말해서 콩고기죠. 그거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푸드테크 기업 이너프와 제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레버에 따르면 글로벌 대체육류 사업은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건강과 지구촌 전체에 동물성 식품들이 미치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시된 추정치를 보면 글로벌 대체육류 부분의 매출이 2035년 2,90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 진출은 고성장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오는 2025에서 2027년에 식물성 대체육류 및 유제품 부문에서 연간 1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니레버 전략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유니레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식품 매출 확대 전략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재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HC 매각설이 있다던데요. 네, 이거 알아요? AHC? 화장품. 6,644억 원이 나왔는데 그게 전년 대비 23.6% 감소했어요. 2018년 6,580억 매출을 고점으로 2019년 6,080억 원. 지난해에는 5,000억 원을 밑돌면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품고 갈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또 작년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길을 못 폈는데 홈쇼핑이 그래도 주요 채널이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기업에 비해서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작았대요. 그런데도 부진이 좀 길어지는 모습이니까 유니레버가 최근에 또 안 그래도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팔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에 유니레버가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는 아마 인수보다는 매각이 더 많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투자 시 유의할 점 있다면 짚어주세요. 유니레버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제품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영향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이면서 또 P&G와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점이 혹시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 오히려 실적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현재 내재적 가치는 70에서 75달러 사이고요. 주식의 상승 잠재력은 25%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 탄력도 약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용품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 알아봤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사업 전략과 또 AH 매각설까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유니레버였습니다.